실패! 왜 이렇게 간다, 아이가! 빨리 빨리 사연과 한번 가면 돼, 사연과. 메리 크리스마스! 아, 진짜요? 좀 기대하는 리액션이 되나요? 근데 왠지 막 별로 엄청 놀라지도 않을 것 같고 막 엄청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. 화장님, 뭐야? 이런 거 뭐 만들어? 막 이럴 것 같아. 카메라 찍을게요. 촬영 없어? 목표가 50개를 만드는 거였는데 3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회사에 많은 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봅니다. 양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. 가루처럼 만들 거예요. 너무 곱게 갈리면 또 맛이 없거든요. 헉! 봉투에 빵 끓어놨어요. 이 스틱을 이게 너무 뜨거우면 잘 안 되는데 이거 빼면 좋은데 너무 뜨겁네. 잠시만요. 초콜릿에 묻힐 수가 닿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나 되게 베테랑인 척 해야 된단 말이야. 봉투에 빵 끓어놨어요. 초콜릿 완성!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. 초콜릿 완성! 소짐하게 만드셨네요. 그렇지도 않아요, 사실. 양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약간 꼼수를 썼는데 초콜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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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따고 촬영하는 거 있어요. 아, 저거 이따고 촬영하는 거 있어요.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가요? 아니, 딱 반려주세요. 기다리니까. 초콜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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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ie가 이제 라인으로 부서고 이 라인으로 소스개 사이죠! 것들은 뒷 Colin과 이렇게 안 사는 거 아니야? 나 저거 통으로 들어봐. 요정 같아요.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. 산타 느낌이잖아요. 야 10시에 돌아오라고 했어야지. 10시 돌아올 수 있어. 와, 거기 되게 안 돼. 10시 돌아올 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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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사연 가볼까? 사연 가볼까? 웨딩 크리스마스! 수현아 너무 예쁘다. 만들 거야? 만들었어? 대박. 대박. 고생하셨습니다. 오빠, 스테이전 좀 오래 끌어주시지 그러셨어요. 오래 끌고 싶어. 끌 필요 없었어요. 사장님을 데려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굴이 어색하고... 헐 좀 하면 뭐지? 헐클로데이 그냥 제가 헐클을 준비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직접 만들어줘야 합니다. 와, 눈 나와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누가 추라, 10시. 꼭 이렇게 찍고. 너밖에 돌아올 수 있어. 내놔. 이거 좀 잘 찍어주세요. 여기. 너밖에 없구나. 카메라 대지 마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실례가 실례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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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한 V한민 메리 크리스마스. 가 explosions 태準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먹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50개 안 만들었어? 선울 threat. 선울 Gotta run for XL type. 50개 만들었나봐. 아니 50개 만들었지. 제가 진짜 만들고 싶거든요. 하지만 어쩔 수 없지. 슬프지만 일단 줄 사람은 좀 해도 돼. 네. 잘 먹어. 이게 너무 예쁘다. 수량이 더 좋지. 안 줄까? 선배가 있는 분이니까. 신입당이라고 할까? 효연아, 맛있다. 맛있냐? 진짜 맛있다. 직접 만든 거잖아. 그럼요. 맛있네. 이건 먹는다. 먹는 거요? 아니 먹는 거 봤어. 여러분, 지하 씨의 선택을. 자동이예요. 아니요. 계좌분. 저의 매니저 오빠는. 마지막에. 레벨을. 다 부렸어요. 근데. 이 가구디는. 저희 매니저 오빠가. 직접. 꽃집까지 가셔서. 샀다고. 오빠 이 바깥에 락커치도 직접 하신 거죠? 아, 그럼요. 그렇죠. 보라색도.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. 열심히 만들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시는 거 아니죠? 보시는 거 아니죠? 직접 가서 물어야죠. 왜 이렇게. 내년에도. 꼭 빼빼로데이가 아니더라도. 더 맛있게 잘 만들어서. 나눠 드릴게요. 고생하셨어요. 시식, 후기. 아. 아니, 모자이크 처리 다 해. 맞아요, 저희.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지? 네, 고맙습니다. 어차피 피인한 것 때 자주 나오면서 뭘. 천우이선 선배님. 함께 하시도록. 일단은. 다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네요. 너무 맛있네. 네.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. 일주일적으로 좀 맛있네. 그 중에 뭐가 제일 맛있으셨나요? 전체적으로 새카만 거는 많이 맛있네요. 많이 맛있네요. 그리고 스티커를 꼭 떼서 머리에 불릴 수가거든요. 감사합니다. 이분도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? 드셨나요? 아직 안 먹었습니다. 왜요? 남겨놓고 있었어요. 오늘 깜짝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되게 고생했는데. 네, 잘 먹겠습니다. 고생했으니까. 고생했으니까. 잘 먹겠습니다. 화이팅. 어떻게 해줄까? 우와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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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!